때는니껄 노려갈 생각해야 거, 그러니까 모두 아이돌 활동 열심히 해줬으면 해 그 다음 나한테 사심을 품어도 좋아 아,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때 나를 의지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모두들 잘 부탁해 여럿 파이 див выд 줬어 하 EL YUSU 얘들아 흐훠흐 έχ ㅇㅇ 씨 왈도우 와, 오이 스타라이브 벌써? 벌써! 대박 올스타라이브입니까? 7.5 프로 아이돌 전원에 있는 라이브라구요? 그거 대단하네요 와 벌써? 응! 전원이 퍼포먼스를 희로우시 가이정을 몰이아가루 하아 아 아 아 네 대박 그러네 어어 벌써 올스타 와 콜마미 자 라이브 보자 라이브를 하자 더 올스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자 좋아 라이브로 하러 출발하자 응 허 뿅뿅뿅 하쥬케짱카라믹 뿅뿅뛰면 위험해 흐흐흐흐흐흐흐흐 헐 대박 하 후어 흠 헉 헐 앳 대에에바 얘들아 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들아! 히비키에 이 옷 Ensign Vocês 아 오키나오신이 옷인가 봐요 대박 13명 저는 롤스타 라이브 모두 분명 긴장하겠지 휼 그렇죠 합숙에서 레슨 했다지만 모두들 아직 이런 부단은 익숙하지 않구요 저 노래만 해서 손이 굳었거든요 그리고 역시 와 계셨나요 오토나씨 꼬트리씨? 자 설명이요? 무슨 일이시죠? 탁하네? 아 유니 편성 중요하지 유니 편성 체크 이거 중요해 아 아 세 곡 연속 음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올스타는 세 곡 갑니다 이거는 이번은 음 가자 일단 옷보다 옷 이게 지금 그거야 그리고 이것도 멤버별로 옷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치쿠요미 오우! 와 많이 바뀌었다 모션같은게 와 이것도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 신발은 어 어 이게 이게 좋으려나 어 됐다 됐다 됐고 아 나도 글로버 와 진짜 옷 진짜 이쁘다 와 너무 이뻐 와 와 옷 미쳤어 얘들아 이걸로 간다 아 꼭 봅시다 꼭 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할 수 있는데 와 호호호호 이거는 마지막이지 세번째 됐고 첫번째 따다다다다 아 아 첫번째 아 뭐하지? 첫번째 땡큐 두번째는 다른거 해보자 끝 scold ¿Qué alcohol? 헬이 헬이 것이 헤이! 뱀파이어 걸음 큐우웅 아! 좋아! 간만에 뱀파이어 걸 가자 얘들아! 에? 헐 귀여워! 어조삼아 아 첫번째 두번째 땡큐 세번째 아이돌마스터 가자! 유니평성 하겠습니다 유니평성 올스타죠 올스타 자 유니평성 이게 이모티콘 그거네 그 지금 그거 컨디션 자 이게 첫번째 곡 센터 두번째 곡 센터 세번째 곡 센터야 이게 아 난이도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그러면은 아 글쎄요 세번째는 하루카 넣자 두번째는 유키요 세번째는 이렇게 저는 리더니까 아 나 리더 약간 비켜도 됐는데 난 리더니까 중앙에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잠깐만 첫번째가 아 잠깐만 맞아 잠깐만 노래가 어떻게 했지 노래 순서가 첫번째 프로젝트 배어리 두번째는 두번째 세번째 오케이 맘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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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 아아아아아아아 Ohh 아 어헴 어헴 갑시다 아 이거 이거이죠 아 이거 이거 좋아 첫번째는 프로젝트 페어리 아이고 미키 아이고 히비키 타카네 프로젝트 페어리 그리고 여기서는 들어가고 세번째는 아마 여기 오케이 이대로 합니다 이대로 예 와 멤버 초업 잘 짰어 와 자 이제 봅시다 악국 난이도 와 아 그러네 에에 트리플 용이야? 아 트리플 용이네 근데 왜 콜 콜텀지 퀸 저기 네 에 아 아 아 아 아 오키오키오키 오키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어 얘들아 오키오키 에 세번째가 이거지 에 아 이거 이거 어 얘들아 미안해 오키오키 아 얘들아 알았어 미안해 오키 그 오케 아 오키오키 에에 오키오키 와아아아 저, 저, 저리 비켜 나야 와 이런거 자 갑시다 와 이쁘다 갑시다 자 올스타라이브는 리더가 필요하지 여기서 굳이 마미에게 맡겨볼까해 그렇게다 보 그렇게다 보 마미가 해주시면 좋겠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콧대도 콧대도 높아? 그 긍정적인 면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랬나 765%의 밝고 즐거운 상징이 돼야죠 가자 얘들아 가자 프리스트 페리 하아 이거 이 노래 어려운데 와 미키다 히비키 타카네 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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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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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스 기회만 핫! 핫 쩨!! 오이씨! 쪼르르륵! 이거야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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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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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디ющ 아아아아아아아 편 춤 하! 첸! 가자! 처음부터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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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매에엥! 아이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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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아이 나 오랜만에 잘해갖구 가 가 가 가 가자 가 가자 재 재 재 시장은 필요도 상관없어 멍청이들아 가 가자 아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이 야야 좋아 좋아 여기 자리하녀 으어왯여여여우 헤이 ㄹㅊ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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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ㅇ ! 으아아아악~~ 으악! 으악! 힏! 퐏!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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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자, 두 번째건 가자! 땡큐! Cec 아노! $$%&%&댑! 후! 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앜!! 으악! 야! 으악!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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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에엉! 자, 두번째거 가자! 하... 하... 땡큐요! 어허, 야유이에이에이엣! 가자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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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라! 오하이요! 아오이소라! 캄파로! 캄파로! 후회전 서파로! 예에에에에에에 Thank you for your soul 私たちのステージ この手が熱く 響け 小さくても 愛の工夫で常識 焦らなくても 決まってくれよ ありがとう 虫我說 虫 thôi 質問にならない じ tart 質問にならない の王室 笑 の封じ 笑 にちりILど 笑 ちくらい 산이なく words touch ług 아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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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흐아 허오좋아 저flow해프로옮길게요 이걸 안 보이네 저게 ось 자 여러분은 갑시다 마지막 아이돌마스터 하으ush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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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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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야, 아미, 뭐, 하루카, 유키오, 마코토, 모두모두 팬이 늘어났네요. 그다음, 뭐, 뱀파이어걸, 뭐, 땡큐, 아이돌 마스터, 초초, 랭크업, 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마스터 열렸네요. 땡큐도 마스터 열렸고요. 킹, 뱀파이어걸도 마스터 열렸습니다. 와, 마스터 진짜 열렬텐데 어떡하지? 음. 어떡하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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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 음! 아이돌 랭크입니까? 아가리 그렇군요 토프 아이돌 토프 아이돌 돌 그 아이돌 랭크에 놓고 빌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이브 하면 되지 멍청아 그것도 몰라? 신청 프로듀서처럼 티내지 마 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이돌과 함께 라이브에 힘쓰겠습니다 라이브로 해서 팬의 이눈수를 들려서 랭크 라이브에 도전한다 랭크 라이브를 성공시키면 아이돌의 랭크가 올라가서 덩크 라이브에 탐구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음 음 우와 올스탈라이브 엄청난 열기였어 오 오 사장님 사장님 어! 크로이다! 크로이 가버렸네요 사장님 어! 근데 저 사람은 흠흠흠흠 크로이 그렇군요 유명한 담정 유명한 이군요 흐흠 저 사람이 크로이 사냥이군요 스텔라 스티즈가 어쩌고 그러던데요 와 스토리아 대박 스테라 스테이지 레전드 소프 아이돌도 아니고 레전드 아이돌 레전드 아이돌이라면 즉 언제까지고 전에 내려가는 전설의 존재? 전설의 아이돌스 대성공 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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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혓 수 허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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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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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그렇지 에에 예? 네? 예? 뱅크 에이! 토프아이돌이 타드리스 이다 아이돌가 음마레타라 스테라 스테이지 니트 이데 아라타메 데 칸아애르 도이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최고의 스테라 스테이지라 아직 상상도 안되지만 모두를 레전드와 레전드 아이돌로 이끌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 어어 좋아 오늘은 대략 이정도 일해나 앞으로도 매일 차근차근 쌓아가는거 소중히 하자 메시지가 왔군 코토리 유닛 편성대에서 올스타 라이브 수고하셨어요 모두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멋진 라이브였어요 이번주에 소녀들이 사무실에 모였으니 앞으로도 두명이상의 라이브를 어어 두명이상의 라이브를 할수있어요 유닛구성은 세팅의 유닛에 방식할수있고 리더에는 위치가 변경할수없으니 주의해주세요 프로듀서하지않은 아이돌 라이브에 들어갈수있지만 리더가 될수있는건 프로듀서한 아이뿐이에요 랭크업 할수있는것도 프로듀서 아이뿐니 주의하세요 사장 올스타 라이브 수고했네 올스타 라이브 수고했네 모드의 개성이 반짝이는 최고의 라이브였어 하지만 여기서 만족을 하면 안되네 앞으로 랭크 A 톱아이돌을 목표로 매진해주게나 그러기위해서는 팬들이고 랭크업을 라이브에 도전해주게 순조롭게 랭크업을 이루고 톱아이돌이 탄생했을때는 꼭 스텔라스테이지에 대해 생각해줬으면 좋겠네 자애들의 길은 멀고 험한 길이 있어예 크로이도 스텔라스테이지를 고려하고 있는거 같더군 앞으로 어떤 형세도 더 맞을수있고 아 그러네 어 신장개업이네 마스요 어 어쩌고 마스요에요 어차피 765% 선생님께 이미 들어왔겠지만 다음주부터 신장개업을 해요 아이돌 빛나고 아 아이템들 알았어 에 젠장 좀 짧게 해라 두다 한 두줄만 보내 우리애들 빼고는 개빡치는 진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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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아 또또요 아 또또요 저 아는데 라이브를 지키는 포인트 말인가요 그냥 현지라라는거 아니에요 음 음 음 음 음 아 라이브 그거구나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음 음 음 목소리 너무 이쁘다 코토리창 아이돌 해주세요 아흥 맞아 라이브타입이 있어다 옷도 입고 옷에 맞춰야돼 그게 옷을 음 뭔지 알아 음 다시 말해 주체에 따라서 라이브의 경력이 다르다는거군요 네 라이브는 라이브는 아직 프로듀스한 아이돌이 아직 프로듀스한 아이돌이 support 멤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리 음